먼저 기자님들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진행을 할텐데요 카메라를 향해서 왼쪽부터 포토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 한번 멋진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 보면서 포즈를 취해주시고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 열정적으로 찍어주고 계신데요 예 좋습니다 찍으셨으면 오른쪽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께 하시는 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스완츄의 스쳐가 중간이요 네 수커트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고 퍼즈를 한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퍼포먼스 만큼나 퍼즈를 취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다 찍으셨을까요? 혹시 다 찍으셨을까요? 혹시 다 찍으셨을까요? 네 봐도 돼요 네 봐도 돼요 외에도 네 봐도 돼요 감사합니다.